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Station Z 저는 김재영입니다 Station Z Discover 첫 곡은 김재영의 기분파였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김재영입니다 얼마 전에 열렸던 Station Z 공개방송에서도 이렇게 잠깐 인사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레코트페어라는 곳이 음악 매니아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공간이기도 하고 음악적 열정이 굉장히 차오르는 곳에서 공개방송에 초대가 되어서 잠시 인사드린 적이 있었는데 감회가 남달랐고요 덩달아 음악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DJ분들이 함께 계셨지만 오늘은 제가 직접 DJ와 퀘스트 둘 다 돼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대학 때 방송반에서 아나운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 스튜디오보다 훨씬 더 작은 곳에서 학우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은 공영방송 KBS와 함께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니까 또 떨리기도 하고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2주간 김재형의 디스커버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음악을 하는 뮤지션인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또 신곡 라이브도 곁들여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기타도 들고 왔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는 아니지만 카메라 앞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제 뒤에는 지금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펼쳐져 있는데요 야외에서 방송하고 또 여름이어서 그런지 후끈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끝난 후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올라갈 인터뷰 풀버전 영상 그리고 라이브 클립까지 몽땅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샷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어플 콩 마이케이로 보내주시고요 광고 듣고 와서 디스커버 김재형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스테이션 제트 디스커버 광고에 이어서 자문의원 블럭 평론가님의 추천사를 듣고 왔습니다 전에 공개방송에서 김재형을 사랑하지 않는 자 메로 다스릴 것이라는 명언을 이렇게 해주신 분인데 오늘 이렇게 추천사를 눈앞에서 직접 보고 듣고 하니까 스튜디오 내의 몸둘 곳을 찾고 있는데 꼼짝없이 앉아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한껏 추워진 날씨인데 마음이 포근해지고 기온도 후끈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싱어소라이터 김재형이고요 저는 지금 회사 아카이브 아침이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주로 포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그렇게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2017년 고개라는 앨범으로 데뷔를 했고요 2020년에 첫 정규 앨범 사치를 발매했고 그리고 지난달까지 제가 냈던 싱글들을 모아가지고 프로젝트 앨범 띄움을 발매했습니다 올해 띄움을 발매를 하면서 여러가지 음원들을 발매를 하는 통에 공연활동도 많이 하고 방송활동도 종종 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라디오 방송에 오고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각 스튜디오나 방송의 분위기에 따라서 또 되게 달라서 다양한 재미를 흠뻑 느끼면서 그렇게 라디오 방송에 참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단독으로 혼자 진행을 하고 게스트까지 소화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오늘 또한 남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지금 머리에는 그 연말을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머리띠와 그리고 옆에는 산타 인형이 있기 때문에 혼자 하지만 혼자 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혼자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또 혼자가 아닌 또 이렇게 산타 인형이나 혹은 집에 있는 인형과 함께 또 들어주시면 또 굉장히 풍요로운 방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래 듣고 와서 한번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김재영의 극장에서 라는 곡인데 이 노래는 제가 연극 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연극의 배경으로 한 극장이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좀 재즈나 포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이 곡 뮤직비디오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다고요 오늘 하루 종일 들었을 정도로 꽤 중독적인 노래네요 내가 관객인 것 같다가 배우인 것 같다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정확하게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물론 관객으로서 배우를 만나지만 어떤 관객이 배우를 만났을 때 경계가 없잖아요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좀 떠올리면서 만들었고 그런 것이 우리네 만남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으로 또 극장이라는 배경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김재영의 극장에서 여러분도 관객이자 배우의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의 극장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은 제가 올 한 해 동안 진행했던 띄움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작을 알리는 곡이었는데요 띄움 프로젝트란 무엇이냐면 격월 단위로 제가 싱글 발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이름이 네이밍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띄움 프로젝트란 진행을 했었고요 총 여섯 개의 곡을 발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이렇게 안는 슬픔을 마지막으로 여섯 개의 곡을 발매했는데요 어쩌다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됐냐면 이제 회사와 본격적으로 일을 하면서 어떤 발매 프로젝트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오고 갔고 그런 통해 매월 내는 것보다는 상호간에 좀 약속화해서 격월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와서 올해는 격월로 달려왔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것을 만난다라는 개념은 청자들을 만난 걸 수도 있겠지만 작업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작업했을 때 만나지 못했던 또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디자인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하는 어떤 스태프들을 더 많이 다양하게 만날 수 있었고요 또 격월 단위로 이렇게 계속 발매를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 음악을 만드는 태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담금질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면서 괜히 했다는 그런 생각도 올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것은 좀 사실이고요 마감이 곧 영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격월이 받을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실감하면서 마감 영감 실감 이렇게 라임을 짜봤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괜히 했다는 생각도 들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발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음악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를 훨씬 더 알게 됐고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면 우리가 또 새로운 음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12달 동안 격월로 6개의 싱글을 내서 그 곡들을 모아서 지난 11월 5일에 띄우미라는 프로젝트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요 사실 이 싱글 발매를 계속해서 묶여있는 프로젝트성 앨범이기 때문에 앨범의 메시지를 처음부터 고려하진 않았는데 관통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나 자신을 좀 찾는 듯한 느낌보다는 나 자신을 찾거나 혹은 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좀 더 많은 타인을 발견하고 그들과의 어떤 식으로 감정을 오고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탐구해봤던 여러 가지 노래들이고 주제들을 선정해서 진행을 해봤던 노래이고요 다양한 장르로 좀 진행을 해왔는데 특히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라면 최신 노래죠 안는 슬픔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이 앨범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우리가 바라보거나 할 때 쉽게 위로하거나 덮으려고 하는 습성들이 이렇게 우리가 산 세상에서 많이 보여지고 또 포착되곤 하는데 다른 사람의 슬픔을 그렇게 덮거나 빠르게 위로하기보단 좀 지그시 바라보고 같이 좀 견딜 수 있는 힘을 코어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듯이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가 가장 애착이 좀 가고 이 프로젝트 앨범을 좀 관통할 수 있는 노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띄움 3번 트랙인 오늘 같은 농담을 지금 좀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이 곡에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기분이가 좋아지는 노래였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사실 노래를 들을 때 뭔가 기분이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특히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들을 때 다른 노래들 들을 때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 있으면 꼭 하트를 눌러두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농담도 만약 그런 노래라면 저에게는 굉장히 좀 감사한 일이죠 김재형의 오늘 같은 농담 지금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의 오늘 같은 농담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기존에 제가 같이 작업을 했던 분과 작업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전용용 감독님의 시티팝을 DJ로도 활동을 하시고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활동하시는 전용용 감독님과 편곡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노래에 가장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전주에 좀 귀를 기울이시다 보면 언뜻 생각나는 시티콤이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이 시티콤을 보진 않았는데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시티콤 생각난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LAR이라는 시티콤이 있는데 전주나 좀 분위기가 그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문득 생각나게 됐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전용용 감독님과 음악 작업도 뮤비도 함께 작업해 보셨는데 두 경험이 달랐나요? 아니면 같은 사람과 한 느낌? 물론 매체도 다르고 비디오라는 것과 음악이 매체도 다른데 이게 사람의 결이 굉장히 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결과와 함께하는 느낌이 되게 강렬해서 크게 다르진 않았다 뭔가 친절하시고 온화하시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되게 풍성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농담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농담을 두고두고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도 마찬가지고요 질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인터뷰를 보니까 음악을 좋아하기보다는 음악을 만드는 걸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원래는 작곡가가 꾸미셨나요? 인터뷰 이렇게 세밀하게 바라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음악을 만들기 전까지는 좋아했던 그런 어떤 매니아적인 성향보다는 그냥 만들기 시작하면서 좋아했다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서 음악을 좀 찾게 찾아 듣게 되고 그랬던 것이지 지금도 그것은 좀 일견 좀 맞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역시 만드는 게 제일 재밌고 듣는 것도 그런 만드는 것의 일환으로서 듣고 또 그렇게 태도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가수가 되고 싶었나요? 곡 제작자가 되고 싶었나요? 사실 이런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자라오면서 꿈란을 적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가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도 없었고 이렇게 남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에 대해서 당시에는 학예회나 수련회나 등지에서 불렀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좋아하다 보니까 제 곡을 만들면 제 곡을 제가 불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일까지 하게 되었고 오늘날 이렇게 산타인형과 머리띠를 하면서 즐겁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음악을 배웠다던데 음악 입문서를 한번 자세히 한번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운이 좋게 해도 좀 군대가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병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던 곳이고 저는 음악을 연주하는 병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업무 시간이 끝나고 내무반에 내려가가지고 다들 기타를 치고 있길래 어? 이러면 나도 기타를 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이 좋게 굉장히 빠른 시기에 2등병 때부터 기타를 치기 시작하면서 1년 동안 기타를 쳤고 1년 동안 기타를 치다 보니까 이게 음악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 가운데 하나가 수학이었거든요 근데 수학처럼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뭔가 코드를 조합하고 이렇게 연주를 좀 뭔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배합해보고 하다 보니까 음악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음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고자 했던 음악은 어떤 음악이었나 지금 그런 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지 전혀 다른 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처음 음악을 시작했을 때부터 처음 음악을 이렇게 시작했을 때부터 똑같이 비슷한 결의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격변의 시기를 항상 사이사이 보냈던 것 같고 지금도 1년 전간 굉장히 좀 다른 음악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앞으로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 재영님 라이브 영상을 찾아보니까 춤 실력이 범상치 않더라고요 관상은 확신의 발라더상인데 너무 신기했다고 회사에 압력이 있었던 건가요? 그런 거라면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당근은 안 흔들겠습니다 대신 산타 인형을 흔들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강제가 전혀 아니고요 굉장히 좀 자의적으로 진행을 해왔고 지금도 굉장히 주체적으로 그런 춤을 출 수 있는 노래라면 빠지지 않고 춤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춤이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되게 좀 좋네요 지금 일각에서는 춤이 아니라 율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분들이 덜어 계시는데 춤이든 율동이든 뭐든 좋습니다 왜냐하면 흥은 제가 나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좀 제 노래 자체가 좀 진지하고 또 그런 가사가 좀 심오한 듯한 느낌이 있어서 좀 흥겹게 같이 좀 누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무대에서나 혹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율동을 시도하는데 원래부터 좀 이렇게 제가 내양적인 타입이긴 한데 가까운 사람들과는 춤을 많이 때리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과는 흥을 많이 나눈다 그런 것이 이제 음악 활동을 하면서 무대에서 가까운 지근거리의 관객분들과 율동을 드리고 있다 근데 또 율동을 추다 보면 율동을 또 받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같이 율동을 또 버무려주시는 네 역시 한국은 흥의 민족입니다 무대를 위해 정식으로 춤을 배운 적도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꾸 춤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초록색 창에서 진행하는 온스테이지라는 무대에서 의심이 많아진 사람의 마음이 있었지 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는 무용가분 안무가분과 같이 이제 한 2주 정도 연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선보였던 노래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독이라는 노래는 아예 대중음악 그 안무가분이 직접 짜주셔가지고 네 열정적으로 유예열의 스케치북까지 네 그것까지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무 연습 영상도 있던데 많이 찾아봐 주셨군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네 잘 찾아보시면 네 있으니까요 저는 일단 보지 않겠습니다 음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네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볼 노래에 저의 댄스가 굉장히 좀 묻어있는 노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독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중독이라는 노래는 굉장히 좀 댄서블한 노래이죠 근데 노래의 제목처럼 자극적인 내용이 함유가 되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관계의 뒤틀림 같은 것이 있을 때 종종 있는데 뭔가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좋아하는 감정만 갖고 싶었던 저의 경우 그리고 뭔가 이런 상황들을 좀 많이 다른 분들도 많이 맞닥뜨렸다고 생각을 해서 매운맛으로 댄서블한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댓글을 또 이렇게 물어다 주셨네요 네 물어주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뭔데 자꾸 보게 하는데 영상을 꺼도 춤사위가 맴돈다고 저 살랑거림 어떡하지 다 좋습니다 일단 춤사위가 맴돈시는 것도 좋고 살랑거림 어떡하지 하는 어떤 조바심나는 분의 어떤 감정도 모두 좋습니다 이렇게 좀 어쨌든 여운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뭐 제 춤이 여운이 남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제 노래가 여운이 남는 걸 수도 있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여운이 남는 거는 항상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 춤사위가 담긴 영상 저는 일단 안 찾아볼 텐데 꼭 한번 못 보신 분들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김재형의 중독 듣고 오겠습니다 김재형의 중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스테이션 제트 디스커버 김재형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실은 또 최신 근황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못 소개해가지고 슬쩍 한번 뜬금없이 넣어보자면 12월 17일에 공연을 열 예정입니다 라이브 공연을 12월 마지막 달에 올해 마지막 달에 톤 스튜디오라는 녹음을 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곳에서 공연을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춤 영상 대신 요것을 한번 더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진분들이 저를 위한 게임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일명 무경계 밸런스 게임 아 떨리네요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수식어가 무경계의 싱어송라이터거든요 장르의 경계가 없다는 뜻으로 그렇게 많이 불러주시는데 제작진분들도 이 게임 안에 궁금한 질문을 무지성 무경계로 아주 야무지게 때려 넣어주셨다고 합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기분파 김재영이 더 후회할 일은 기분이 꿀꿀한 날 삭바라기 vs 기분 좋은 날 아카이브 아침 전직원에게 회식 쏘기 기분이 꿀꿀한 날 삭바라기를 더 후회할 것 같습니다 다음 앨범 타이틀 컨셉으로 더 하고 싶은 것은 힙합의 브레이크 댄스 vs 트로트의 차차차 댄스 저는 힙합의 브레이크 댄스를 하겠습니다 더 듣기 좋은 말은 젊은 윤상 웃긴 이석훈 아 웃기는 것도 좋지만요 젊은 윤상 하겠습니다 양수경 선배님과 듀엣곡 내가 어 죄송합니다 양수경 선배님과 듀엣곡 내기 vs 류진스 신곡의 피처링하기 양수경 선배님 죄송합니다 류진스 신곡의 피처링하기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질문 기분이 꿀꿀한 날 삭바라기와 기분 좋은 날 아카이브 아침 전직원에게 회식 쏘기에서 저는 기분이 꿀꿀한 날 삭바라기를 골랐는데요 전직원에게 회식 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전혀 후회될 일이 아닐 것 같아서 그리고 삭발을 한 지 너무 오래돼서 한동안 있을까요? 싶을 정도로 저는 꿀꿀한 날 주로 집에서 요가를 하거나 혹은 수영을 하거나 하는 식의 운동을 하는 편이라서 삭발은 경우에서 없는 행동이어서 굉장히 후회할 것 같습니다 최근 기분대로 저질렀던 일은 코트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무지성으로 구매를 한 거죠 근데 똑같은 코트 비슷한 코트였더라고요 그래서 곧 환불 조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다음 앨범 타이틀 컨셉으로 더 하고 싶은 것은 힙합의 브레이크댄스 vs 트로트의 차차차 댄스에서 힙합의 브레이크댄스를 골랐습니다 일단은 제가 트로트는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제가 모르는 것에는 잘 도전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힙합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힙합 노래들이 있고 뉴 잭스윙에 가까운 노래들에 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거기에 브레이크댄스라면 저는 일단 춤을 좋아합니다 흥겨울 것 같아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따로 도전해보시고 싶은 장르가 있냐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추가 질문이죠 그 하우스 음악 같은 거에서 좀 관심이 있어서 일렉트로니카나 혹은 하우스 음악들도 한번 좀 제 스타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젊은 윤상 웃긴 이석훈에서 더 듣기 좋은 말로 젊은 윤상을 골랐는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웃기거나 이렇게 유머러스 하거나 한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웃게 해주는 걸 좀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제 음악을 또 언급해주시는 분들이나 혹은 느끼시는 분들 가운데 윤상 선배님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더 좋죠 그래서 고르게 되었고요 혹시 뭐 롤모델이 있냐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롤모델은 딱히 없고 그냥 지금의 저를 긍정하기로 좀 했습니다 근데 또 항상 좀 불안하고 또 그렇기도 한데 이 불안도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저의 몫이겠죠 마지막으로 양수경 선배님과 뒤에 꼭 내기 VS 뉴진스 신곡의 피처링하기에서는 뉴진스 신곡의 피처링하기를 골랐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뉴진스 신곡의 피처링하는 게 하이포이도 좋아하고 쿠키도 좋아하고 네 또 어텐션도 좋아하고 다 너무 좋아하는 곡이어서 최신 음악에 몸을 담기로 했습니다 하이포이 댄스 출 줄 아시냐고 아니요 저 아직은 못 춥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분위기만 알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귀에 때려 넣어주시네요 감사하고요 제일 좋아하는 최애 멤버는 제가 멤버분들 다는 모르는데 하니님은 맞나요 혹시? 네 하니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신 음악에 몸을 담기로 했고요 그렇지만 양수경 선배님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드디어 라이브를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김지영의 안는 슬픔을 준비했는데요 최신 음악에 몸담기 위한 가장 저의 또 최신 음악을 라이브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노래는 슬픔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생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소하지 않는 슬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제목 또한 생소하게 좀 매달아 봤고요 아까도 좀 언급했던 바가 있지만 우리가 좀 슬픔을 덮거나 위로 섣부른 위로 하기보다는 같이 좀 바라보고 견딜 수 있는 힘이 같이 좀 길렀으면 좋겠다는 슬픔 코어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의 안는 슬픔 라이브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의 안는 슬픔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질문이 왔네요 함께 계속 음악 작업을 해오신 조성태님과는 처음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성태님과의 호흡은 10점 만점에 몇 점? 조성태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군대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피아노병이었고 저는 비서병이었죠 그래서 생활반도, 내무반도 딱히 겹치지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그가 연주하는 연습실도 놀러가기도 하고 처음 그가 뭔가 듣고 있는 노래들도 저한테 굉장히 좀 많이 들려주고 그랬습니다 저에게 선임이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제가 2017년에 곡의 앨범을 발매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던 통에 제일 먼저 상담했던 것이 조성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하면 무언가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저도 곡력이 굉장히 좀 없기도 했고 제가 좀 음악을 만드는 일을 해본 적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좀 당황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잘 이끌어주고 되게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능력도 뛰어나고 배려심도 있고 한 사람이구나 연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태님과의 호흡은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물어주신 또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8점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점은 앞으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해야겠죠 질문이 또 왔네요 앨범에 함께한 연주자분들과는 친분이 있으셔서 섭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조성태님과는 친분이 있었고 나머지 분들과는 거의 친분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소개받은 연주자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제가 직접 연락을 취해서 함께 작업해보고 싶다라고 프로포즈를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앨범 만들 때는 제 노래들이 또 굉장히 좀 다양한 장을 넘나들기 때문에 많은 연주자분들이 참여해야 하는 또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다채로운 연주자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맞이할 수 있어서 저에겐 굉장히 좀 크고 커다란 또 기분입니다 최근 망원의 스타 망원포 갈릭님과 함께 공연을 하시던데 라고 또 질문이 또 왔네요 그는 또 굉장히 좀 전천우 플레이어죠 그래서 또 하나의 악기만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실 수 있는 박기훈님과는 또 공연을 또 한 적도 있고요 제가 또 제 노래 가운데 브라스 섹션이 좀 많이 들어가는 노래들이 많이 있어서 직접 플러스 라인도 짜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맘에 빚을 많이 많이 지고 있는 분위기도 합니다 어느덧 이렇게 마취 시간이 되었네요 아... 아쉽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다니 산타 인형도 그 사이에 굉장히 좀 시험이 많이 자란 것 같아서 그도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은 어... 제가 자문자답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본 것은 또 처음인데 그래도 굉장히 좀 어... 그 스튜디오 바깥에 제작자분들도 환영해주시고 그래가지고 혼자 질문하고 답변하는 느낌이 좀 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는 기분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서 포근하게 그리고 뭐 떨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해보았다 산타 인형과 함께 그렇게 감회가 됐네요 마지막으로 디스커버 공식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김재영이 생각하는 멋이란? 제가 생각하는 멋은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고 좀 젠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이제 음악 활동을 하면서 더 다양한 분들과 혹은 지금까지 인연을 쌓아왔던 분들과 지속해서 음악 활동을 할 텐데요 이렇게 함께하는 기쁨을 저만 느끼지 않고 많은 분들과 누릴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즐겨듣는 저의 취향이 담뿍 담긴 추천 곡들을 가져올 겁니다 오늘처럼 라이브도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작업했던 데모 트랙도 한번 최초 공개를 해보려고 하니까 꼭 다시 한번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곡으로는 실패담이라는 곡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노래는 저의 대표곡이죠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노래이기도 한데 이 노래를 끝으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테이션 Z 디스커버 저는 김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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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